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소녀가 새 몸을 얻었는데 전투 능력이 심상치 않다 오늘의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입니다 때는 대추락 300년 후 박사 다이슨 이도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사이보그 소녀에게 몸을 달아주었고 그렇게 소녀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보그지만 모든 감각과 감정까지 살아있었죠 하지만 기억은 없다고 합니다 이도는 소녀에게 알리타라는 이름을 선물 알리타는 우연히 TV에서 모터볼이라는 스포츠를 보게 되는데요 잠깐 이도가 자리를 비운 사이 거대한 로봇이 등장 강아지를 구한 알리타는 휴거라는 청년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를 묻히고 온 이도를 보게 되는 알리타 다음날 알리타는 시렌이라는 여인과 만나는데 시렌은 이도의 아내고 알리타의 몸은 죽은 딸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도는 사실 유일하게 남은 공중도시 자렘 출신으로 모터볼 엔지니어 경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철도시의 사이보그 의사로 활동 중인데 자렘은 상류층, 고철도시는 빈민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리타는 휴거와 함께 가니 모터볼을 경험 엄청난 피지컬과 재능을 보여주었고 현상금 사냥꾼 헌터 워리어의 존재도 알게 됩니다 휴거는 자신의 꿈이 잘 헤매가는 것이라 말을 줬죠 그리고 얼마 후 이도를 미행하기로 하는 알리타 한 여인을 미행하는 이도는 사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헌터 워리어로 활동하던 중이었는데요 함정에 제대로 빠져버린 둘 이도가 궁지에 몰렸을 때 엄청난 전투 능력을 보이는 알리타 거대한 덩치 그루 위시카와도 싸우는데 알리타의 기억이 잠시 돌아옵니다 그루 위시카는 빤스런을 시전 이도는 현상금을 받기 위해 팩토리로 향했죠 자신의 환자에게 딸을 잃었다는 이도 이도는 알리타의 심장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이하가 새로운 시선을 이제 찍은 롤러타의 기술로 지키게 해지 nous 기르렐 이도는 지태력으로 이를 위해 이도는 지태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도는 지태력으로 이를 좀 쥬 수 있 진짜력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누구를 찾을 수 있겠지 내가 너가 찾을 수 있겠지 뺨 최강을 찾고 뺨기제거 여기가 이거라고요 내게 이는 내게 그루이시카는 고용조 벡터에게 돌아가는데 자렘의 지배자 노바가 원격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자신의 침만 있다면 어디든 접속이 가능했죠. 알리타는 휴고와 모터블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엔지니어도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모터블의 운영자인 벡터도 보게 되죠. 이후 어디론가 가버리는 휴고 알고보니 휴고는 백터의 밑에 일을 하던 용병 그 정체를 모르던 알리타는 어느날 휴고와 도시 밖으로 나가는데 그곳에 URM이라는 조직에 망가진 우주선이 있었고 알리타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주선이 알리타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타가 가져온 바디는 URM의 전투용 바디 알리타는 과거 URM의 전사였지만 이거는 알리타가 평화로운 새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반항심이었을까 알리타는 자신을 헌터 워리어로 등록했고 곧장 헌터 워리어들의 술집으로 향합니다. 짬 좀 있어 보이는 자팡이 알리타를 무시 알리타는 힘을 합쳐 그루위시카를 잡자 말했지만 짜팡이 계속 시비를 걸었고 제대로 혼났습니다. 이어 모두의 기강을 잡는 알리타 이도의 등장으로 싸움이 멈췄는데 사기템을 낀 그루위시카가 등장하죠. 강아지까지 건드는 선 넘는 행동을 해버린 그루위시카 알리타와 그루위시카의 1대1 대결이 시작되고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알리타였지만 알리타의 뛰어난 성능을 바디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상을 입히는 데에는 성공 이도와 휴고 그리고 헌터 워리어 맥티그가 등장하면서 다행히 알리타를 구할 수 있었죠. 알리타를 잃고 싶지 않았던 이도는 URM의 바디를 알리타에게 이식 그루위시카의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스템을 well look at you you were right a warrior spirit needs a warrior's body it draws in air generating an art plasma now you know who you are it's not bad or good that part's up to you 새 몸과 함께 휴고를 찾아간 알리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close your eyes does it bother you that I'm not completely human you were the most human person I have ever met he won't even let me fix his eye he says he wants the pain enough 벡터는 알리타를 잡기 위해 휴고를 이용하기로 결정 마침 사랑에 빠진 알리타가 휴고에게 자신의 심장도 줄 수 있다며 말았는데 다행히 휴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원하는 짜팡이 있었으니 알리타는 휴고의 꿈을 위해 모터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벡터는 선수들을 매수해 알리타를 죽이기로 했고 휴고는 친구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 말하는데 짜팡이 나타났죠 짜팡이 나타났죠 그 사이 경기가 시작 말이 스포츠지 알리타 사냥이 시작되었는데요 new kid Aleta takes possession right off the snap We are in mercantil maybe a little water ball will break out in the middle of this fight owcómo 이어 휴고의 전화가 걸려왔고 알리타는 휴고를 구하기 위해 탈출 킬러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휴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현상수배자가 된 휴고 결국 칼에 찔린 휴고는 법 때문에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시레는 마음을 돌려 알리타를 도와주었고 휴고의 목을 챙긴 알리타는 복수와 함께 짜팡의 검까지 뺏어버립니다 휴고는 사이보그가 되었고 복수를 위해 벡터를 찾았습니다 고철덩어리들 가볍게 제압한 알리타는 실행까지 죽여버린 벡터의 배후 노바의 만행을 보게 되고 자렘을 파괴하라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단 한 방에 그루이시카를 제압 자신의 진짜 적 노바와 대화를 하는데 고마워 음이 기대되됩니다 너가 어디서 가면 너가 어디서 어디서 뺏어버린 고마워 너는 수정 제 생각에 따라서 고마워 너는 여기 이제 이의 고통을 안 한거 그리고 뭐하고 Hugo 또는 죽는 것인가 er 신나가 너가 이의 심리에 뱁뱁 쫓기는 몸이 된 휴고는 무작정 자렴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알리타는 함정이라 말했지만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휴고는 결국 지상으로 떨어졌고 알리타는 자렴으로가 노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배틀엔젤로서 모터볼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며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바타의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알리타 배틀엔젤이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뭔가 이질적인 그래픽이 느껴져서 관람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꽤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일단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리타의 원작은 일본의 만화인 총몽이라고 합니다 총 3부작으로 이루어진 만화인데 영화처럼 사이버펑크와 디스토피아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19년에 제작된 이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23년에 맥티그 역으로 나왔던 배우 제프 파에이의 말에 따르면 올해 24년에 알리타2의 제작이 시작될 거라 말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후속작이 돌아오는 것이죠 현재 아바타의 후속작을 계속해서 제작 중인 제임스 카메론이 알리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나 싶긴 한데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한 기술로 또 한 번 재미있는 경험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와 전쟁을 시작하는 알리타를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